9월 가장 아름다운 트로트 여성 가수 탑 5 전유진이 미모만으로는 1위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이 차트에서 진정한 미인은 누구일까? 9월의 시작과 함께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가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매달 발표되는 아름다움 차트는 단순히 외적인 미모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 가수의 무대에서의 매력, 음악적 성과 팬들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9월의 가장 아름다운 트로트 여성 가수 탑 5를 소개하며 그 중 전유진이 왜 1위를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진정한 미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트로트 미녀들의 경쟁 트로트 장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젊은 여성 가수들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그 미모와 재능이 함께 조명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9월 차트에서는 총 5명의 여성 가수가 선정되었으며 각자의 매력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음악과 외모는 물론 대중과의 소통 방법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이들의 순위를 결정짓는다. 이 탑 5 선정 기준 이 차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무대에서의 존재감 각 가수가 공연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매력을 평가한다. 음악적 성과 최근 발표된 곡의 차트 성적과 팬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소통 능력 SNS 활동 팬 미팅 등에서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고려한다. 개인적 매력 각 가수의 개성과 스타일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탑 5 가수들은 단순히 외적인 미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능과 매력을 함께 발휘하고 있다. 3, 9월 가장 아름다운 트로트 여성 가수 탑 5 1위 전유진 전유진은 이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더불어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미모와 음악적 성과가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유진은 자주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변화가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팬들은 전유진의 다양한 매력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2위 홍자 홍자는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매력으로 2위를 차지했다. 최근 발표한 고기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그녀의 인기를 더욱 높였다. 무대에서의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함께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홍자는 이번 달에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홍자의 패션 스타일 역시 눈길을 끌었으며 그녀는 매회 공연마다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 3위 김소유 김소유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신곡이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며 3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우아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그녀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특히 김소유는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녀의 진솔한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수이다. 4위 송가인 송가인은 이번 차트에서 4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에는 그녀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팬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가인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가인의 매력은 그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녀가 음악을 통해 전하는 감정에도 있다.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5위 이예리 이예리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다양한 매력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녀는 미모와 재능을 동시에 갖춘 가수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최근 발표한 곡이 큰 인기를 끌며 그녀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예리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자주 팬들과의 만남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 그녀의 유머감각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그녀만의 특별한 매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한다. 4. 전유진이 1위를 지키지 못한 이유 전유진이 이번 차트에서 1위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그녀의 음악적 변화가 팬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유진은 최근 몇 곡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기존 팬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을 받았다. 둘째, 무대에서의 존재감 또한 이전에 비해 약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매력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퍼포먼스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팬들과의 소통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전유진은 SNS 활동이나 팬미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팬들은 가수와의 거리감을 느끼며 이러한 부분이 결국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오, 진정한 미인이 누구일까? 이번 차트에서 진정한 미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외적인 미모만이 아니라 각 가수의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팬들과의 소통 방식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유진은 무대에서의 카리스마가 뛰어나지만 음악적 성과와 팬들과의 소통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홍자와 김소윤은 그들의 음악적 성과와 팬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진정한 미인은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이번 차트에서 누가 진정한 미인인지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6. 구결론 9월의 가장 아름다운 트로트 여성 가수 타보는 단순히 외적인 미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악적 성과와 팬들과의 관계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전유진은 이번 차트에서 1위를 지키지 못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이며 그녀의 음악적 변화와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홍자, 김소유, 송가인, 이예리와 같은 가수들도 각자의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움 차트는 단순한 순위 매김이 아니라 각 가수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는 기회가 된다. 앞으로의 활동에서 이들 가수들이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 기대해본다. 아름다움 차트는 단순한 순위 매일